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방송 주제를 선택할 때도 방송하는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자신이 나이를 먹어가고 또 주변의 한국사회에 노년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퇴 이후에 삶의 사주 중요한 것은 노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다는 거죠. 길고 긴 노년.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인들이 노년을 어떻게 막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줄 수가 있죠. 산업성장사에서도 일본을 보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노년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이 겪고 있는 그런 경험으로부터 크게 변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취재를 잘해서 가끔은 논쟁적인 주제 때문에 비난도 받지만 조선일보의 왕겸위 연구소에서 내는 그런 내용을 아주 관심 있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반면 교사가 될 수가 있죠. 일본 같은 나라에서 연금만으로 살기가 팍팍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그런 시사점이 굉장히 큰 거죠. 또 취재를 한 기자들이 볼 수 없었던 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핵심이 앞에 여러분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노후의 연금에만 기대해서 사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일본은 퇴직 이후에 남녀가 모두 일을 해서 생활비에 보태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죠. 우리에게 이제 노후라는 것은 일을 대부분 사람들이 완전히 떠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불을 축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일본 경우가 퇴직 후 이후에 남녀가 십시일반으로 일을 해서 생활비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고령 취업자 10명 가운데 6명은 정년 이후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새로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진짜 정년 이후라는 그런 책을 쓴 사카모토 연구원이라는 분인데 이거 한 번 여러분도 보시죠.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한국이 한 5천만 일본이 1억 2천만 출산율이 한국이 0.78 지금 0.7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일본은 1.3 고령층 비중이 한국은 18 일본은 29% 고령층 취업률이 한국은 34% 일본이 25% 고령층 연평균 증가율이 한국이 4.4% 일본이 2.2% 행패는 훨씬 일본이 난데요. 고령층 빈곤율이 일본이 20% 한국이 43.4% 과거 은퇴자들은 연금을 일찍 그리고 많이 받아서 노후생활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정반대 상황입니다. 연금 개혁 이후에 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0에서 65세로 늦춰졌고 연금 수령액 역시 고령학 저출산 재파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년이 지나서도 노동시장에 여전히 남아 일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만 해도 70세 남성의 35%가 일을 했지만 2020년은 전체의 46%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70세 노년 인구 가운데 2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그다음 여러분들 한 분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작가분이 예전보다 더 오래 사는데 연금액은 매년 높여가면서 지급하게 되면 국가 재정이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일본이 겪지 않는 게 우리가 한 가지가 있죠. 여기 또 인터뷰에 응한 일본인 작가분도 한국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실 테니까 저는 이 국가 경제가 예상대로 근실하게 성장을 하지 않으면 과거의 여러분들 그리스라든지 아르헨티나라는 이런 나라처럼 재정위기를 심하게 여러분 겪거나 금융위기를 심하게 겪거나 마치 1997년도에 외환위기처럼 그렇게 되게 되면 그때 이런 무슨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까 원화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연금수령자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분들은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제가 항상 선거 문제라든지 정치의 정상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후손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날로 길어지는 그런 노년에서 공적 연금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사적 연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0만 원을 받았는데 화폐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면 화폐가치는 여러분 주로 언제 떨어집니까 화폐가치는 그 나라가 경제위기를 겪었을 때 화폐가치를 크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 공정성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후손들 살만이 아니고 지금 기성세대가 자기의 노후가 마지막으로 어려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고삐를 빼앗겨서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전혀 언급 안 했습니다만 저는 인터뷰 읽으면서 화폐가치가 추락해버리게 되면 말짱 도르막이다 이야기죠. 이제 일본의 평균적인 그런 노인들 생활이 이렇게 나오네요. 월 30만 원 270만 원 정도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270만 원인데 대개 연금 등으로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차액은 10만 원 정도가 보충이 돼야 되고 10만 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작은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10만 원을 이렇게 보충하는데 가계 적자가 심해지는 65시에 69시에도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작은 일자리에 일본의 고령층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하고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일하는 고령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중입니다. 60세 남성의 79% 65세 남성의 63% 70세 남성의 46%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연령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70세가 2명 가운데 1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노인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 월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 7시간 주 3일 정도 일하면 충분하다. 일본 또 이렇게 노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지만 작은 일자리를 찾고 또 공적연금이나 본인이 준비한 연금에다가 1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90만 원 정도를 더 보충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처럼 그렇게 정치적 객변기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은 나라니까 우리는 정치적 객변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이제 선거가 무너져버리게 되면 엉망진창으로 정책을 운영하게 될 테니까 화폐가치가 추락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게 가장 걱정하는 거죠. 지금 60세면 노년이 한 30년 정도라고 보면 30년 동안 적지적 객변기를 경험하게 되면 노년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아주 부가 많은 사람들은 예외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를 지키고 정치인들이 국민의 통제하에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 노후를 지키는 길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걸 이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월요일부터 광고가 시작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아주 드문 책입니다. 한국인이 쓴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책은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가벼운 책들은 있지만 좀 두꺼운 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크리스찬 분들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본인의 어떤 지식의 그런 시계나 시야를 좀 확장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아주 귀한 잘 쓴 책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